사실 이게 옷을 진짜로 젊었을 때는 다 벗어도 환호하는데 나이가 들으면 진짜 벗을 때가 없어요. 진짜 그렇잖아. 벗을 때 진짜 실컷 벗어야 돼. 벗을 수 있을 때 실컷. 바라라면 안 벗긴다, 바라. 제가 어떤 잡지에서 우연히 봤는데요. 택연 씨는 제가 알기로는 택연 씨는 타고나게 좋게 타고나서 한 달 정도 하면 이런 게 되는데 찬성 씨는 그거를 4개월, 5개월을 해야 겨우 비슷한 정도가 된대요. 되게, 되게 예전. 오늘 나오는 다섯 분을 다 조사를 하셨어요. 제가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덕질이라고 그러죠. 제가 간만에 일이 생겨서 얼마나 신나던지. 아니 성시룡 씨, 요즘 한참 못 만든다고 소문이 났던데. 사실 잘 모르시는데 진짜 진짜 운동 많이 하거든요. 단단해 보이지는 않아요. 아니 조금 단단해졌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네가 나와있어가지고. 너무 단단한 분들이 있으니까 여긴 물살 같잖아요. 아니 근데 많이 슬림해졌어요, 얼굴은. 감사합니다. 예전에 뭐 니쿤, 니쿤 같은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. 네, 아들 뭔지 알아요? 알았어요. 아니 저 사람이 한국 회사인데 운전하게 되면 아들을 몰라요. 아, 아니. 강소차도 뭐하게 하네. 내가 지난번에 1년 넘어갔는데. 아들 뭔지 알아요. 어, 아들. 썬. 썬. 네,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. 아니 왜 남자분들도 문근영 씨나 박보영 씨 보면 저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. 아니,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죠.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쟤랑 사귀어야 되겠다. 아. 아니, 내가 뭐 따라해.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. 아니, 그렇잖아요. 아니, 그렇잖아요. 아니, 그렇잖아요. 우리 또 틀려요. 그럼 니쿤 씨한테 궁금한데. 네. 김희선 씨 같은 엄마는 어떤 분이시죠? 만약에 진짜 엄마가 김희선. 아니, 내가 아들 같다고 했으니까. 만약에 엄마가 지금 저 같으면. 당대구. 그럼 저 맨날 친구들이랑 안 놀고 집에 있겠어요. 뭐야. 이게 가능하게 하기에는 애매하게 생각했어. 이상한 얘기를 너무 이해해 저번 주에 처음 뵙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은 매끄럽지는 않아요 2번 주에 저까지 껴서 안 해도 있잖아요 다행히 이게 매끄러운 데는 저게 내가 알기로 PD 10초밖에 없어 끝으로 굉장히 매끄럽지 다 매끄럽지가 않아요 두스엠에 이어서 요즘 한류시사 송승헌을 뛰어넘는 존재감으로 많은 사랑을 갖고 있는 드라마 남자가 사랑할 때 은발의 악역 구영갑 이성훈씨 근데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질문도 애매하겠네요 질문이 이거예요 드라마에서 존재감이 엄청 크시잖아요 근데 나오는 씬이 딱 세 씬인데 씬이 적어서 놀랬다 그래서 제가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작가선생님한테 저를 왜 캐스팅을 했습니까 일단은 제가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한 최초의 조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좀 약간 야비하고 사악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저를 캐스팅했습니까 저는 그런 이미지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멋있고 섹시해서였어요 괜찮아요 거기에 당했습니다 저도 드라마 보는데 정말 제가 아는 창훈 오빠 이 이창훈씨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야비하고 너무 재수 없고 어우 너무 사랑해요 저도 그래가지고 너무 사악하고 재수 없어서 4회 정도에서 전화를 해야겠다 못한다고 안 되겠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지에 너무 영향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때 아니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작년에 사실은 영화에서 악역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 오랜만에 만나서 몇 심나오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세 심나 네 심밖에 안 나오는데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친 중들 같냐 이러더라고요 그 이창훈씨랑 김희선씨랑 예전에 프로그램 많이 했잖아요 작품 많이 했어요 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프로포즈 그 다음에 윤석호 감독님의 컬러 중에서 화이트 그리고 워나만나라 이렇게 세 작품을 엿날라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창훈씨한테 질문을 하려는데 계속 말을 끊고 뭔가 좀 불안한가봐요 이창훈씨가 무슨 옛날 얘기 뭘 할까봐 불안해? 사실 제가 시선씨를 만났을 때 21살이었어요 우리가 10년 차이에요 21살 때 31살이었고 거기서 같이 만났는데 그때 너무 애기였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너무 애기여서 좋았는데 안 좋은 게 있어요 감독님들이 같이 일을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이 남자 중공은 완전 찬밥이야 개뼉딱이에요 완전히 그냥 치고